그럼 이번에는 메탈 무릎 수쿠단 호랑이를 만나보겠습니다. 작년에는 무대 위에 한자복을 입고 나오는 등 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. 올해는 조금 더 상숙한 모습으로 메탈 세계의 진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락이라는 장르가 관중과 함께 호흡하고 외치고 하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. 시원하게 외쳐보시고 마음껏 흥미로워십시오. 수쿠산에서 지내된 호랑이들, 이제 그들이 커다랗게 포회합니다. 수쿠산한 호랑이에! 저 노래는 메탈리카의 엔토스입니다. 수쿠산에서 지내된 호랑이! 수상했던 호랑이! 수상 하셨습니다. 수상하셨습니다. 수상하는 호랑이! 수상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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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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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